잘 들 논다 놀긴 뭘 놀아 인마 면 뽑는 거 가리키는 거지 자식 이러느라 데리러 안 왔구나 얼굴 왜 이래? 무슨 일 있었어? 아, 닭똥 냄새, 격겨 이러지 말자 뭘? 자기 이름 알아? 주민등록번호 알아?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혜린 신경을 냈어 닭대가리 아버지 아, 닭똥 냄새가 나 닭똥 냄새가 나 아, 닭똥 냄새가 나 아, 닭똥 냄새가 나 인간이 나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